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여느 때보다 자연재난 대비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난 5월 부산시는 올여름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와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부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 자연재난과 송철우 이학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의 폭우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재난과에서는 이번 폭우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네, 부산시에서는 약 4주가량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통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천변부터 시작해서 도로까지 지하차도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다행히도 많은 피해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잘 대비가 되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래도 자연재난과의 업무상 날씨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역시 이상기후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자연재난과에서는 올 여름 부산 날씨에 어떤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십니까? 네, 기상청에서도 올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라니니아에서 엘리뉴로 올해 넘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이렇게 예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엘리뉴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브리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잦아질 것이다. 그리고 태풍의 수와 강도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해서 일체강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일 수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기상청에서 지금 예보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자연재난과에서는 호우, 태풍, 폭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흔히 우리가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산사태, 홍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자연재난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자연재난보다는 그 앞에 먼저 재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하면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에는 재난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한파, 낙래, 가뭄,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특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산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하천도 끼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90%의 재난에 대한 피해가 풍수에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5월에 부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때 보면 재난의 4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부산시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도 사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PME 복구 지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에 대비해서 물마기판 설치 지원, 그리고 온천천 진출입로, 본격통제 시스템 같은 부분들을 예방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비 대응 대책으로는 저희가 반지하 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들을 저희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PME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난 항목을 신설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지만 풍수의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각각의 대책도 이제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새로운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도시침수 통합 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침수 예상도, 재해 정보 지도, 대피소, 대피 경로, 통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로 인한 침수 때 매놀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놀 약 1,000개소에 대해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반전 보험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없었던 자연재난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보장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먼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도 있었고 도시 침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 내용도 한번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있었고 도심 지역에서의 침수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풍수의 대책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명피해를 막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비를 기준으로 해서 방지 성능을 이렇게 설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 성능 목표라고 하는데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당 114mm 정도의 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침수 피해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운동장을 임시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3개소를 지금 개방하는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택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 또 상향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상향을 했고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예방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원금이 투입이 돼야 또 앞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지원금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차수막 설치 지원도 확대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침수 이력이 있다거나 주택도 포함되고 소상공인 상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1,300여 곳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도 있었고요. 포항에 공동주택 주차장 침수 이런 부분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예방하고자 반지하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8월이 되면서 태풍도 올 수가 있고 다양한 침수 피해가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해서 잘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무더운 날씨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대비책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뉴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고온 현상도 예상이 되고 많이 덥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난 5월에 우리 부산시는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폭염은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합니다. 동시에 구급 체계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관계 부서와 협동하여서 폭염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같은 재난의 경우는 다른 여타 재난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냉난방비 지원, 구호 물품, 그리고 피서 공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를 위해서 15억 원 정도를 구근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정도까지가 저희가 봤을 때 폭염이 집중되는 대응기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현장들 점검도 많이 할 테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을 잘 살펴보는 그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온열 질환자도 매년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열 질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토성 온열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열사병, 열탈진, 열 실신, 열 경련, 열 부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온열 질환은 역시나 높은 기온, 그리고 체내에 충분하지 못한 수분과 염분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사병 같은 경우는 높은 기온 때문에 신경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열탈진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과 염분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심장의 혈액량이 감소하는 이런 경우에는 열 실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아마도 17년, 18년부터 폭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도 강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폭염이 발생한 사례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굉장히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연령대, 그리고 40, 50대, 60대에 야외에서 작업하는 남성분들이 많은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야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폭염 시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이런 공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숙인, 그리고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응급 잠자리나 응급 구호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냉난방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린이에 대한 이런 피해도 많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해서는 폭염 대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에 관련해서도 건강관리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계층들을 위해서 온열질환 예방법에 대한 강의나 혹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폭염과 관련된 홍보에서는 제가 지금도 딱 한마디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폭염 행동 요령에 관련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캠페인 그리고 요새는 남자분들도 양산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산 쓰기 운동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이나 강서 일대 보면 농촌지역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빠짐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물, 그늘, 휴식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온열 질환에 걸려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감시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희가 사각지대의 노임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염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혼자 야외에서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숙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 대응 전단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론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쪽방 거주자나 이런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늘 챙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스마트한 폭염 대책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일례로 폭염 그늘막만 봐도 최초에 도입되던 시기에는 담당 직원들이 가서 손으로 그늘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그늘막에 온도와 풍향, 풍속 센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는 그런 형태로 폭염 그늘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뿐만 아니라 정류장의 에어커튼이라든지 도로 물 분사, 그리고 실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구근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론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고 또는 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법과 함께 또 궁금한 것이 바로 피해복구 지원 대책일 텐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신설이 신규 항목이었더라고요. 자연재해에서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보장이 된 게 2023년 2월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사망하신 경우 이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드릴 수 있는 보장 항목을 이렇게 신설을 했고요.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니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통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22-3556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자연재난과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월 11일입니다. 학장천에서 실종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었습니다. 저희 최초의 5월에 저희가 여름철 대책을 수립할 때는 인명피해 제로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 경찰 할 곳 없이 지금 수색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천변도 통제하고 지하차도도 통제를 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서 최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재난이 넘어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들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럴 때 저희가 드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시민들께서도 다만 한 발, 다만 하나의 관심이라도 좀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저희가 통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릴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라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산시의 자연재난에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막기 위해서 부산시는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리면서 이상 가능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부산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자연현상 앞에서 인명피해 제로를 선언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다부진 가구만큼 올해는 어떠한 자연재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